1층을 불어 일으키는 징가 영역의 조혜주 배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금은 떨릴 수도 있는데요. 편안하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조혜주 씨는 무용계 아이돌 무용계 비욘세죠. 특별히 엔딩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주시 부를게요. 조혜주 씨 그렇죠 정말 반대쪽도 해주셔야 돼요. 갑니다. 조혜주 씨 그렇죠 완벽합니다. 조혜주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페어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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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